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한 달여 뒤에 남미 에콰도르에서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툰가라화 화산은 2011년 4월 25일부터 분출을 시작하여 26일에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2015년 8월 14일 이번에도 남미 에콰도르에 코토팍치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으며 이번에도 에콰도르 화산 폭발 약 한 달 뒤인 2015년 9월 12일 이번에는 일본의 도쿄만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이 도쿄도 초우시에서 최대 지진도 5약을 관측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도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해약에서는 2015년 5월 30일에 규모 8.5의 진원의 깊이는 682km의 매우 깊은 신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 22일 공개된 지진 월보에 써진 확정치는 규모 8.1의 진원의 깊이는 681km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일본 도쿄도 오가사와라제도의 지진이 중요한 의미는 규모 8 이상 지진 중 두 번째로 깊은 곳으로 일어난 지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645km 깊이로 일어난 규모 8.0의 1970년 콜롬비아 지진이었습니다. 2022년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최근 2022년 일본의 니시노시마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의 화산폭발에 대한 경고가 커지는 가운데 얼마 전 남미 에콰도르의 코토팍시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으며 분연히 85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최근 대폭발을 한 일본의 니시노시마 화산으로부터 이번에 대폭발을 한 남미 에콰도르의 코토팍시 화산까지는 15000km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보는 이유는 일본과 남미 에콰도르는 지진과 화산폭발의 상호연관성, 도미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연구 결과일 뿐입니다. 후지산은 3776m이고 이번에 대폭발을 한 남미 에콰도르의 코토팍시 화산은 5897m입니다. 일본과 남미 에콰도르는 지진과 화산폭발의 연관성이 매우 깊어 보입니다. 한국의 백두산, 일본의 후지산, 이번에 대폭발을 한 남미 에콰도르의 코토팍시 화산은 모두 성층 화산들입니다. 성층 화산은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산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층이 쌓입니다. 일본과 에콰도르의 지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2016년 4월 14일 21시 26분 겸 일본 구모모토 현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6.5의 전진과 2016년 4월 16일 발생한 구모모토 현 구모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3 최대 진도 7의 본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구모모토 본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2016년 4월 16일 같은 날 오후 6시 58년쯤 남미 에콰도르 로사자라테에서 서쪽으로 52km 떨어진 태평양의 안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에콰도르 지진의 규모는 구모모토 지진의 6배, 분출된 에너지는 20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에콰도르의 화산대폭발과 일본 후지산의 최근의 지진의 발생 추이를 고려해 볼 때 후지산 폭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2022년 현재 후지산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며 일본의 상징입니다. 이 후지산과 후지산 근처에서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서 후지산의 분화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3일 후지산 자락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물 윌창이 깨지고 선반에 물건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후지산의 마그마 활동에는 변동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화산 전문가들은 후지산의 분화가 임박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화라산인 후지산 아래 지하 20km엔 마그마가 있는데 단단한 암석과 달리 고온 액체 상태여서 바로 위 지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주파수가 긴 저주파 지진으로 관측이 됩니다. 작년 말부터 1년간의 지진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지진들이 저주파 지진의 일종으로 마그마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깊이로 봐도 주파수로 봐도 저주파 지진의 일종이어서 저주파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 아닌가 그 중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100년에서 150년마다 분화했는데 마지막 분화는 1707년으로 300년이 넘었습니다. 그 말은 즉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오늘 당장 후지산이 분화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려가 되는 것은 300년 전에 분화하고 아직 분화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분화할 때에는 비교적 큰 분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분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후지산 분화에 따른 피해는 낙대합니다. 먼저 용암이 주변 17개 지자체를 덮치고 화산재가 3시간이면 도쿄 도심부에 도달합니다. 우선 철도가 멈춰서고 자동차 운전이 어려워지는데 만일 비가 올 경우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발생해 최악의 경우 수도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인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아침 후지산에 삿갓 그림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혹시 지진운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지산 과학연구소장은 후지산은 폭발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폭발한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2만 명에 가까운 생명을 하사갔던 대재앙인 동일본 대지진 때 심해여인 산갈치가 포획이 되었었는데 올 이번 달 10월 초에도 대왕 오징어가 또 출현을 하면서 뭔가 큰 재해가 닥칠 증조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최근 지난주에도 후지산에 저주파 지진이 연속 폭발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며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들은 마그마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